진해성은 연예계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인기 트로트 가수다. 그는 음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조선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인상적인 예능감을 뽐냈다. 진해성은 모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후 관중들로부터 주목과 지지를 받았다. 특히 진해성은 이날 방송에서 가수 이명훈과 남다른 케미를 뽐냈다. 두 사람은 친분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단체는 트로트 가수들을 위한 특집을 기획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수들이 만화 재단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했다.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도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 결국 진해성은 수백 명의 인기 트로트 가수들을 제치고 아침마당의 주인공이 됐다. 진해성이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아침 무대와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며 특유의 콘셉트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는 오전 중 특별 무대는 물론 관객들과 상쾌하고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mc 엄지인은 진해성에 대한 팬들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모두가 그의 열렬한 팬이며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진해성이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놓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진해성은 뛰어난 트로트 가수이며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관객들의 열띤 응원과 애착은 진해성이 연예계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더 많은 무대에서 그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진해성은 특유의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력으로 관객들과 점수를 매겼을 뿐만 아니라 사교적이고 친근한 성격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공연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진해성은 서정적인 국악부터 신나는 노래까지 다양한 연주 스타일로 트로트의 황제로 불린다.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와의 특별한 관계 덕분이다. 특히 진해성과 가수 이명웅의 관계는 특히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합동 공연에서 놀라운 화합과 상호작용을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속에 불리할 수 없는 커플이 됐다. 진해성과 가수 이명웅의 관계 덕분이다.